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2017학년도 10월 학평 가형 11번입니다. 문제를 좀 볼게요. 그림의 4 지점 A, B, C, D에서 산책로 ㄱ, ㄴ, ㄷ, ㄹ 중 한 산책로를 지나갈 확률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됐나요? 표가 나와있고요. 자, 그랬을 때 A 지점을 출발하여, 자, A입니다. D 지점으로 이동할 때 한 번 지난 산책로를 다시 지나지 않는 사건을 X라고 그러고요. 그랬을 때 산책로 ㄹ, 산책로 ㄹ이 여기 있어요? ㄹ. 또는 어디요? ㄷ. ㄷ을 지난 사건을 Y라고 하자. 그래서 뭘 구하라고 해요? B, Y과 X를 구하라는 조건법률입니다. 따라서 한번 써볼까요? 조건법률이죠. 구할 확률이 뭐라고요? P, Y과 X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PX분의 P, Y, X고요. 우린 결국에는 각각의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됐나요? 그럼 일단은 PX부터 좀 한번 먼저 구해볼게요. 자, PX라는 건 뭡니까? 아, PX라는 건 이렇게 될 거예요. PX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A에서 D로 가는데 한 번 지난 산책로를 지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가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가는 게 있죠? A에서 어디 갔다가, ㄴ 갔다가, D를 가는 방법이 있겠고요. 됐나요? 또는 뭐가 있어요? A에서 어디를 들렸다가, ㄱ을 들렸다가, 그 다음에 ㄹ을 들렸다가, 그 다음에 ㄷ을 가는 방법도 있어요. D로 가는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A에서 ㄷ으로 갔다가, C를 거쳐서, 맞죠? C를 거쳐서, 미음을 갔다가.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방법? D로 가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자, 결국에는 우리는 아, A에서 D로 가는 사건은 이 총 세 가지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우리는 이거에 각각의 확률을 구해줘서 더하면 될 건데, 자, 그랬을 때 보이나요? 우리는 결국에는 ㄹ 또는 ㄷ을 지난 사건이 Y인데, 그럼 두 개의 교집합의 확률은 ㄹ과 ㄷ, 여기 있죠? 여기와 여기가 되겠죠. ㄹ 지나고요, 또는 ㄷ 지나고요. 얘도 공통이 없으니까, 이 두 사건을 더한 게 분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각의 확률만 구해주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표가 또 중요하네요. 우리가 이제 표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표를 가하셔야 돼요. 자, 그럼 표를 이용해서 한번 볼게요. 자, 표를 이용해서 이런 거죠. 그럼 각각의 확률을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자, 뭡니까? A에서 ㄴ 갔다가 ㄷ으로 갈 확률. 자, 뭡니까? A에서 ㄴ으로 갈 확률이죠. 그러면 여기 얼마요? 3분의 1이고요. 여기다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A에서 어디로 가는데, A에서 C로 갈 때, ㄷ을 통과하는 게 얼마예요? 그렇죠. 3분의 1이 됩니다. 됐죠? 그럼 옆에 다 써놓을까요? A에서 ㄱ 가는 것도 3분의 1이 되겠고요. 자, 필요한 거 다 쓸게요. C에서 D로 갑니다. 뭡니까? C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려면, ㄷ으로 가려면 미음을 가는 거예요. 미음. 그럼 미음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미음. 아, 얼마? 2분의 1이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ㄹ. B에서 D로 가는데, ㄹ. 표에 나와 있어요. 얼마라고요? 2분의 1입니다. 자, 이제 그림을 보면서 문제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럼 A에서 ㄴ 통과해서 D로 가려면 얼마가 된다고요? 그냥 3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A에서 ㄱ. 즉, A에서 B로 가는데, ㄱ이니까 3분의 1이 되겠고요. 그래서 B에서 D로 가는데, ㄹ을 통과하니까 얼마요?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A에서 ㄷ을 통과해서 C로 가니까 3분의 1. 얘는 C에서 ㄷ 가는데, ㄹ을 통과하니까 얼마요? 2분의 1이 되죠. 됐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결과가 어떻게 되겠냐? 얘를 전부 다 더한 거니까,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에다가 결국에는 여기에는 이 두 개를 더한 결과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계산만 할까요? UL에다가 6을 곱하면, 2 더하기 1 더하기 1에, 1 더하기 1. 따라서 얼마예요? 4분의 2가 되겠고, 결과적 얼마? 그렇죠.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